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월계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영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중계본동 백사마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겨울 연탄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소개되는 곳입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강제 철거당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1970년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노후주거 밀집지역이 그대로 존치되었으며 이후 2008년이 되어서야 그린벨트가 해지되며 개발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 주거지 보전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되며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자 LH공사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2017년 주민들의 요구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SH공사 김원동 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SC공사 사장 김원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문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백사마을 자료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SH공사에서 한 장의 자료가 와서 그게 의문이 나서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ppt는 띄우지 않았지만 서면 동의서를 주민대표회의에 받아달라 왜냐 주민대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서와 참석자가 있는데 참석자가 122명 중에 투표를 18명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으로는 122명이 참석을 했는데 왜 투표를 18명이 했을까 그러면 그 전에 600장이 넘는 것도 서면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총 그래서 이 성원의 정적수가 711명 79%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다가 서면 동의서를 정말 그렇게 냈는지 한번 가져오시오를 하니까 SH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 거절을 당하고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14일에 제 휴대폰에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전화와 문자 폭탄을 맞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백사마을의 문제가 왜 이러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법하다면 적법한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월계동 지역의 신동원 시의원은 우리 동네에 참견을 왜 하느냐 이 서면 동의서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지우고 스캔을 뜨는 과정에서 SH공사의 사람들이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런 의견으로 저에게만 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시당 중앙당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 국회의원 제가 속하는 당협에까지 또 구의원까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공천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에게는 권한이 세 개 있습니다 자료 요구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SH에서 주민대표회의 에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거를 받아서 중개 역할을 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전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제 불찰이고 만약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면 제가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말한 세 가지의 권한은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원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사마을 주거 이전비의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사마을은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었죠 네 언제입니까 2019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가 2019년 2월입니까 사업 시행인가는 2021년 3월입니다 네 네 2주를 시작한 것이 2019년 아 주거 이전비 지원한 거요 네 네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질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가 2021년 3월 4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고시되었나요? 관리처분 인가. 지금 선분양이 끝났죠? 지금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관리처분의 인가는 고시가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처분의 인가가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지 분양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말로 했습니다. 네, 12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 비용은 정비사업의 어느 단계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법 근거로는 결정 이후인데 이 경우는 선이주를 시켰습니다. 왜입니까? 왜 선이주를 시켰습니까? 네, 붕괴 위험과 화재 위험 또 수해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안전 차원에서 선이주를 했습니다. 선이주가 안전차방에서 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의 고시한 시점, 보통 관리처분한 시점과 사업시행 인가의 기준점으로 인해서 가옥을 이주를 하거나 이사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붕괴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붕괴에 위험이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네, 당시 2019년 2월에 화재도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백사마을에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오래된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돼서 제가 SH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 이런 집들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축대가 무너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SH 관계자에게도 물었습니다. SH 관계자에게 이 주거이전비에 관한 이 비용은 누가 되냐? 주민대표에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SH 공사가 시행자로서 선투입을 했다. 선투입을 230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30억 지금 현재 거의 다 반 소진됐나요? 지금 현재까지 소진된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4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선투입을 230억을 하셨나요? 이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의 비용이래요. 지금 현재 이사나 이주비용으로는 42억 9천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전에 비용이 한 603건으로 비용이 38억 9천만 원을 썼고요. 한 79%를 썼어요. 79% 지급했고. 그다음에 사업자 시행 인가에 지난 지금까지 그 사이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47억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말할 수는 없으니 선투입된 230억의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백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인지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장치가 부재한데 그 분양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빠르게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주를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까 붕괴 위험도 얘기했지만 빨리 하려다 보니 먼저 이렇게 이사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이어는 글쎄 저는 제가 지금 취임한 이후에 최근에 구룡마을도 있지만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판자촌 위험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발생되는 화재나 수해나 이런 걸로 인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투입을 해서라도 선이주를 하는 것이 천만 시민들 모두가 동의해 줄 그런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화재가 생기고 수해가 생기기 전에 또 생겼을 때 아무것도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2019년 8월부터 이거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전후 지금까지 사고가 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두 가지.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사고의 근거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진 첨부한 아까 말씀드린 이 벽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지표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표도 하지 않은 채 회의 내용은 있습니다. SH와 노원구청 주민대표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없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해야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 관리처분이나 시행 사업 시행자 인과의 기준일이 기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는. 그 기준일을 가지고 해야지 미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받고 또 추후로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H공사 사업 시행자 지위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SH공사는 중개본동 백사마을의 사업자 시행자이면서 공공시행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 규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SH공사는 시행 규정은 조합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결정되며 SH공사는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본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서 SH공사가 시행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주민대표 의결을 존중해야 되고 당연히 그쪽과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들겠죠? 존중뿐만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동일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관계 SH공사의 관계 부서의 직원들과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수차례 SH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아까 존중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꼭 그거를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노력하며 구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SH 시행자가 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백사마을의 무화과 건축물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행 규정에 있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 82년 4월 9일 이전에 그쪽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행 규정에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화과 건축물 소유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양자로. 이 기준일은 과거 2018년 10월 19일 개정 및 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의해서 적용되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2011년 5월 26일 이후 주민 공남을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1989년 1월 24일 기준 특정 무화과 건축물 소유자까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2003년 조례에 제정할 때 그 마항의 항목이 있습니다. 상입법을 끌어와서 마항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26일 이전에 주민 공남을 실시한 백사마을 주택개발사업구역은 1981년 12월 30일 기준 기존 무화과 건축물 소유자까지만 부상 대상자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0, 4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한 알의 백사마을과 유사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도시 철거맨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구령마을 구령마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무화과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유독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행자예요. SH가 구령마을도 하고 백사마을도 시행자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법이 구령마을은 도시개발법이고 백사마을은 도시재정비법인데요. 법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구령마을 쪽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 중이고 백사마을은 그게 조례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공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장님 보세요. 저도 이걸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구령마을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주택재개발 사업과 다른 것은 맞고 다만 구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으로 백사마을과 구령마을이 같습니다. 그래서 백사마을은 81년 12월 30일 이전으로 했고 구령마을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건데 똑같이 주민의 대상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와시피 2003년 서울시 도정조례에 다 이걸 근거로 만든 조례의 마항에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람들을 특정 무호화 건축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 규정에서 빠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LH가 2016년에 취소하고 주민대표회의에서 SH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셨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행 규정을 만들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시행 규정을 만듭니다. 시행 규정은 SH에서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대표와 함께 협의를 했죠. 협의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89년 1월 24일 특정 무호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1년 12월 31일 이전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 앞에 2007년 9월 27일 날 공란공시를 하는데 주민 공란공시에 2007년 9월에 한 그 이전 2003년에 제정된 망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조례가 11년과 18년도에 다 조례가 개정되고 부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 규정에 지금 주민대표와 SH가 시행 규정을 만들 때 개정한 부칙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원래 있는 망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들은 구청에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노원구청에서는 불채택을 합니다.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채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선분양을 합니다. 11월에서 12월 14일까지 선분양을 해요. 주민들이. 그 선분양에서 지금 말씀드린 특정 무호화 건축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가 됐죠. 지금 선분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현금 청산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현금 청산자로 남긴 거구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요. 이 SH에서 준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정 무호화 건축물 분양 대상자 지휘 부여 시 문제점은 사업성 하락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SH가 시행사를 할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0대 때 2017년에 추진 동의한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갔는데 SH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공유지 국공유지 무상 잉협은 약 350억에 상응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져요. 350억 때문에. 사업 시행자 선정 이후 중소형 위주로 공급 세대수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 사업성 분양 수입 증가액이 412억이에요. 그래서 확보가 가능해져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인한 사업 지연의 요인은 보완됐다.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거를 봤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특정 무호화 건축물을 시행 규정에서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SH가 답한 것과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특정 무호화 건축물에 분양권을 줄 수 없는지 법률 검토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백사마을에 적용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080호 및 구토지보상법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무호화 건축물 중 종합조합정관으로 인정되는 시행 규정에서 1989년 1월 24일 기준 무호화 건축물도 분양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즉 백사마을에 적용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기준으로 1989년 1월 24일 기준 무호화 건축물 소유자라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장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 곳에서 받았는데 한 곳은 개인 사정으로 못해준다고 왔고요. 두 곳은 다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창수 행정 2부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 2부 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과 답을 잘 들으셨죠? 네.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질문을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저층 주거지역 보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 저 위에 A1은 고층을 짓고 아래에 A2가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지로 선정한답니다. 분양 신청 선분양을 한 곳인데요. 여기에 보존 지역이 우리 전 시장님이 방침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본 의원도 이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관계 부서에 듣기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보다 훨씬 이 보존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 다 쓰러지니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보존 지역이 아직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 한들 이 지역이 언덕에다가 골목골목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현재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걸 입구에 내려서 막 끌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이 저층 아파트를 지어도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보존 지구가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SH공사가 설계 용역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할 경우 저기 A1처럼 고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의원님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행안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영역의 최종 보고는 저 지금 저층의 다세대 형태의 주거지 보존 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에 심사가 5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할 수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저런 다세대 유형의 임대주택 주거지 보존 사업은 추진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소셜믹스 개념의 주거지 보존 구역을 한번 재계획해볼 그런 생각에 인해 있습니다. 네. 본의원도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노원고 하계 5단지에 임대아파트 아주 럭셔리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한 50층을 계획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시 설계를 한다면 저게 A1과 마찬가지로 다 고층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분양 신청을 하신 주민들께서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2층 3층 4층 이런 저층 아파트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질의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 방안 문제도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증가를 할까 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해결되고 또 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133세대도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행 강제금 강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의는 지난 2월 8일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네. 먼저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ppt를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최근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3년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건축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10월 29일 안타깝게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폭 올린 것이다. 이렇게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홈페이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홈페이지에 한 500건이 넘는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영세한 다세대 다가구 소유자들 사실상 이행 강자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빌라왕 전세 사기 등이 위축된 다세대의 상황을 살펴달라.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입한 소유자로 보호해달라.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과 상업역 건물을 구분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이행 강자금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그중에 유회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불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행 강자금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부담이 되었고요. 안전하게 문의 문의 문장이라도 말하겠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문의 문장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는 사기 때문에 안전하게 문의 문장이라도 다시 한번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